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좌파진영하고 이번 정권에서 김어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김어준의 말 한마디 그리고 메시지 하나하나가 웬만한 정치인들은 저리 가라일 정도이고 정치인들 역시도 김어준의 영향력을 인정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21대 총선에서 당선이 되었던 당선인들은 김어준 방송을 단체로 찾아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도움을 준 게 고맙다라고 감사 인사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해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김어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소식을 보면 김어준의 영향력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나는데요. 이게 어떤 소식인가 보면 김어준을 비판한 출연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공개적으로 KBS에서 사과를 시켰다는 내용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가 좀 살펴보면 KBS에서 하고 있는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지난달 31일에 김어준의 그 발언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에서 홍성일 서강대 언론 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이용수 고문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데 많은 분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그게 어때서요? 라면서 김어준이 이용수 씨의 고립을 노린 거 아닌가요? 라고 지적을 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윤미향하고 이용수 할머니의 그 진실게임 과정에서 김어준이 여기에 끼어들여가지고 이용수 할머니를 저격을 하면서 냄새가 난다느니 배우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느니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 저널리즘 토크쇼에 나온 한 패널이 김어준이 당시 했던 발언에 대고 지금 태클을 건 거죠. 아무튼 뭐 해당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가 이런 발언을 하니까 당연한 얘기지만은 뭐 김어준의 추정자들이 악플이 쏟아졌고 기레기를 까라고 앉혀놨더니 본인이 기레기 짓을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참 언론인 김어준에 대한 열등감이 적나라하다. 저널리즘 토크쇼가 김어준을 욕한다고 역겹다 등의 이런 댓글들이 막 쏟아졌고 해당 프로그램의 팬카페에 유명 스피커를 까면 본인도 멋있는 줄 아냐 등의 당시에 해당 발언을 했던 게스트를 엄청나게 폭격을 하는 이런 댓글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뭐 김어준 관련해가지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면은 그 추정자들이 댓글을 다는 것까지는 악플을 쏟아내는 것까지는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겠는데 더욱더 골 때린 거는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작진이 해당 발언을 한 게스트를 공개적으로 사과를 시키는 듯한 이런 모양대로 보였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작진은 지난 3일에 김어준 저격 이후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와 홍성일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했고 이때 홍성일 연구원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했는데 그는 송구스럽다면서 저의 부족한 토론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봐도 밉상이었다 반성했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김어준씨가 이용소 구문에 대한 존중에 약했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조직했으면 좋겠지만 저의 역량 부족이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김어준에게 거슬리는 발언을 한 그런 게스트를 데려다 놓고 공개적으로 김어준에게 사과를 시킨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이런 사과방송을 하게 된 이런 배경으로 추측이 되는 이런 상황이 뭔가 하면 김어준을 비판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 나가고 난 후에 김어준의 팬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염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 최욱의 말을 좀 보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실망하셔서 그런지 채팅창에 많이 안 들어와 계시고 지난 방송 시청률이 낮았다라는 이런 멘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사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는 좀 많이 편향된 방송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굉장히 현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어용방송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방송 보는 양반들의 성향은 거기다 뻔하니까 김어준 방송 보는 애들이 저널리즘 토크쇼 보고 주진호 방송을 듣고 뭐 이렇게 서로 품아시하면서 방송 시청률을 견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아니 감히 김어준을 까는 소리를 하니까 이제 이 팬들이 외면을 하면서 프로그램 시청률이 낮아지고 프로그램 시청률이 뭐 낮아지면은 결국에 가는 길은 뭡니까? 방송 폐지니까 이게 우려가 돼가지고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의 제작진들이 해당 패널을 불러가지고 김어준에 대해서 이제 공개 사과를 하는 말이 뭐 공개 사과지 공개 능욕을 주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소식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소식인데 김어준은 지금 세금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방송사에 나와가지고 엄청난 출연료를 받으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뭔가 객관적이고 뭔가 기준이 잡힌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자기 꼴리인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수시로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시도 때도 없이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작 김어준은 제대로 사과하는 태도로 보인 적도 없는데 이런 김어준의 발언에 대해서 저거는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사람이 오히려 지금 질타를 받고 공개적으로 끌려 나와가지고 지금 사과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맞는 건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소식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상 지금 김어준이 굉장히 성역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특정 그런 정파나 정치적인 성향을 옹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공중파에서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해당 프로그램들은 이제 팬덤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현상처럼 지금 굉장한 자신의 팬들을 거느리고 있고 굉장히 성역화되어 있는 김어준이라든가 이런 뉴스 공장의 눈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뭐 얼마 전에 그 방통위에서 채널A하고 TV조선 대놓고 조지는 거 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에 KBS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해서 끌어내가지고 이런 사과 방송을 시켰다고 해도 이제 이해가 안 될 판국인데 친여 성향의 그 방송인이 좀 편파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지금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시키게 만든 이런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뭐 현재 전문가들은 지상파 방송들이 이렇게 그 뭡니까 이 속칭 친문이라고 불리는 이런 열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원인이 시청률의 급락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다른 공영 방송사도 방송사지만 이 K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정말로 해가 거듭될수록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꼬라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KBS 뿐만 아니라 MBC 역시도 엄청나게 시청률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MBC나 KBS의 그 메인 뉴스들이 더 이상 그 황금 시간대에 국민들에게 정보라든가 현재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길라잡이가 되고 있지 못하며 지금 시청률 순위에서도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은 지상파의 그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보도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공영 방송사들의 방송 성향을 살펴보면은 사실상 왜곡된 여론 형성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특정 이미지라든가 정보만을 많이 부각을 해가지고 시청자로 하여금 이 내용이 진실이고 대다수의 여론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확대 재생산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영 방송사라면은 국민들이 이 현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현 정권의 공영 방송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시청자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정보를 주는 것보다 여론조사라든가 감성적인 보도를 앞세워가지고 현 정권 업적 띄워주기라든가 현 정권의 그 지지율을 견인하는데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과도할 정도로 심하게 어용방송을 했죠. 연일 지상파 3사가 이를 특집 방송으로 이어가고 속보라든가 특보로 때리고 해당 소식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고 있다는 객관적인 이런 부분을 조명하기보다는 남북평화에 우리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다라든가 또는 전세계가 우리 문 대통령의 그 방역의 업적을 찬양하고 있다라든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세계에서 완전 떠오르는 강대국이 되고 있다라든가 사실상 그 유튜브 국뽕 채널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들하고 이미지 편집으로 방송을 진짜 열나게 때려댔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정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축소 보도하는 모양새도 많이 보였는데 현 정권에 대해서 여러가지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계적인 균형을 맞출 뿐 의혹의 본질이라든가 왜 사람들이 여기에 분노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특히나 현 정권을 공격하는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라는 그런 명목으로 현 정권을 대놓고 옹호하는 그런 방송들을 쏟아냈었죠. 그리고 또한 현 정권 지상파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여러가지 방송들이 이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현 정권의 당위성을 높여주고 현 정권의 반대 성향에 대해서는 반감을 더욱더 부추기도록 이전 정권을 겨냥하거나 반기업 정서호를 부추기고 또는 더 나아가서 역사를 왜곡하는 듯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방영을 했으며 전문가들은 현재 공영방송이 이렇게까지 몰락한 것에 대해서 민주노총사나의 언론 노조 인원들이 각 방송사의 사장 등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이후에 특정 시각에 부합하는 이런 의혹들을 엮거나 편향적인 패널 구성으로 현재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 정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실 아니지만 이 방송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명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김어준의 팬들의 심기를 거슬린 이 방송 패널을 불러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제는 여론조차도 권력이 된 그런 시기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언론들은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고 또는 견제하고 때로는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청자로 하여금 특정적이고 편향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시청자들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은 굉장히 씁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